안녕하세요 빵작입니다. 오늘은 여행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같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대세이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행글에 사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지? 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옛다 수강료다 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원고에 쓰이는 사진은 따로 있을까요? 꼭 그런건 아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간지 연재를 시작했을 때 당장 고민스러웠던건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못찍냐구요? 아니요 학교 시절에 사진하기 전공 필수였고 이래봬도 사진반 활동도 했답니다. 필름카메라 암실까지 나름 일찌감치 사진을 찍으러 꽤 다녔는데요. 그런데도 연재를 시작하니까 사진이 막막하더라구요. 이전까지는 그냥 내 취향대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막상 잡지사에 사진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적합한 사진인가? 그 많은 사진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막막하더라구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약간 막막함을 느끼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 고민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은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여행 원고에서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제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여행 사진이 하는 일을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혹, 표현, 정보의 세 가지는 여행 원고에 쓰이는 사진에 한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진에 확대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이 또한 제 나름의 방식입니다. 어디 책이 없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우선 유혹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가보고 싶지 않아? 이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그 여행지에 가보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보시는 사진은 제가 강진 백년사 동백숲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봄에 가면 이렇게 통꽃으로 동백들이 막 떨어지면서 꽃길이 됩니다. 좀 여심을 자극해 볼까 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유혹을 하는 거죠. 주로 이런 사진은 이미지 컷이라고 해서 업계 용어인데 특별히 다른 말이 없고 여전히 일본어를 그냥 쓰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할게요. 도비라라고 하는 장 표지에 쓰는 대표 이미지 컷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주 송당 목장 들어가는 길을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로 와. 이 길 걸어보고 싶지 않아?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 같으면 전체를 시원하게 보여주는 스프레드 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은 시원한 경관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지면의 경우도 가로로 넓은 사진이 직접 가서 보는 듯한 파노라마의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의 군산 오름인데요. 오름 자체와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보이는 이 초록색 부분이 그 오름의 일부죠. 그리고 그 오름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을 같이 담아본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은 작게 보면 느낌이 잘 오지 않잖아요? 제가 여행작가라는 두 번째 직업을 갖기 전에 패션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세로 컷을 많이 찍었어요. 아무래도 착장된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세로를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처음 여행작가가 됐을 때도 카메라를 세워서 많이 찍으니까 선배 여행작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로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할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잡지를 하면서 바로 그 가로사진들이 너무너무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로사진들을 많이 열심히 찍었는데요. 보시는 곳은 봉화 청량사입니다. 사실 불탑은 세로사진에 적합하잖아요. 위로 쭉 길쭉 하니까. 그런데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가로형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경광과 함께 찍으니까 어떤 이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앞쪽에 산이 보이니까요. 그 높이감도 느껴지고 또 오른쪽 소나무 부분은 글씨를 흘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역시 기사에 쓰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편집의 패턴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편집의 모양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메인 오브제가 어느 쪽에 와야 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사진이면서 또 이 위에 글씨로 가려지겠다 뭐 등등의 어떤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정사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16대 9에요. 비율이. 또 틱톡 쇼츠 릴스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같은 장면이라도 다양한 각도의 사진들을 찍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양하게 입맛에 맞게 사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먹어보고 싶지 않아? 로 유혹하는 사진들 한 장 보겠습니다. 음식 사진은 시들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삼귤이 막국수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서걱서걱 얼음이 둥둥 떠있는 그 국물을 막국수에 부어 먹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얼음이 둥둥 떠있는 서걱서걱 이런 느낌의 동치미 국물을 보여줘야겠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기사를 쓰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사진입니다. 유혹하는 사진들은 정보서나 여행 칼럼 기사에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표현하는 사진들은 주로 여행 에세이에 많이 쓰이는데요. 바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혹하는 사진과 표현하는 사진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되게 좋았다 하는 표현 자체가 되게 좋았으니까 너도 한번 가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는 사진은 휘렌체 두호모입니다. 저는 이 사진의 임팩트를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로 보았는데요. 제가 늦은 오후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금빛 십자가가 빛을 받아서 유난히 반짝이더라고요.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아 네 여기가 성당이니까요. 어쨌든 이 가로형 사진은 기사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동받았던 순간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른쪽 사진입니다. 골목골목을 막 돌아서 길을 찾아서 처음으로 그 골목 사이로 이 성당이 탁 보였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울컥 나왔거든요. 제가 만약에 에세이를 쓰고 이 순간을 표현한다면 오른쪽 사진이 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여드린 사진은 왼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하는 사진은 조금 더 내 주관이 들어가고요. 때로는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빨래 사진을 잘 찍어요. 그렇지만 이런 빨래 사진들은 한 번도 여행글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제가 에세이에 저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꼭지가 있다면 그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왼쪽이 미얀마 헤오이고 오른쪽이 경상도 어디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 하드 안에는 빨래 사진들이 꽤 많습니다. 지면 사진은 한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6장을 지면에 쓰인다면 저는 보통 넉넉하게 한 2배수 정도를 보냅니다. 그 중에는 앞서 말한 도비라용 즉 가로를 쓰일 시원한 이미지 컷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그 지역의 특징적인 것들 소컷 가끔은 제 취향껏 보내기도 하는데요. 나머지는 편집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나의 추천과 편집자의 선택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제가 논산 명제고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무였어요. 고택을 굽어보는 곳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였는데요. 주로 게재되는 사진들은 그 고택에 있는 항아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찍어온 나무사진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켜본 나무와 그 고택에서 있었을 일들 그리고 안효자의 일들 여러가지 어떤 그때의 상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여행을 했을 때 그 느낌을 다시 가져가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진을 찍으실 때는 물론 세일만한 사진도 찍어야 하지만 그 순간순간 자신의 느낌이 들어간 사진도 꼭 찍어두세요. 직접 쓰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글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감상이 사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그 감상이 다시 소환되거든요. 때로는 사진이 내 글의 어떤 자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정보를 주는 사진들입니다. 여행정보소에 가장 많이 쓰이겠죠? 보시는 사진은 물 닭갈비인데요. 태백 지역의 음식입니다. 이 사진이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춘천 닭갈비와 달리 떡볶이처럼 물이 자작자작하고요. 여기 쑥이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닭갈비 맛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이 발달한 이유는 태백이 광산이 흥했던 곳이잖아요. 광부분들이 탕광에서 하루 종일 탕가루를 먹다 보니까 퍽퍽한 마른 음식보다는 이런 국물이 있어서 술술 잘 넘어가는 음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사진 한 장에도 스토리텔링이 술술 나오죠? 또 음식 사진 하면 항공샷이라고 하는 탑샷을 많이 찍는데요. 상차림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다 정보죠. 무슨 반찬이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건데요. 프레임 안에 나오게 하느라고 되게 각도 열심히 재고 이렇게 음식을 모으기도 하고 빛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사진 찍기 좀 성가시기도 한데 그냥 동그랗게 뭐하는 거 좀 인위적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진이지만 어쨌든 정보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진이죠. 이 사진은 춘천 김유정 생가예요. 이 장면은 그의 작품 봄봄의 한 장면입니다. 봄봄은 정순이가 키가 크면 주인공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 주인공을 데릴 사위로 부려먹잖아요. 그 장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점순이 키를 재는 장면이죠. 이렇게 정보를 주는 사진은 딱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진이 한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좋은 사진은 하나의 사진에 여러 가지 역할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서로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 원령인데요. 최종적으로 쓰인 사진은 왼쪽 가장 크게 보여지는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처럼 바다만 보여주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조형물과 풍력발전기를 같이 담은 거죠. 개인적으로 자연 자체가 좋을지는 몰라도 여행지를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이런 사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의 사진과 여행작가의 사진이 다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아래처럼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여행기사에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소장이죠. 여기는 독일 위넨입니다. 높은 곳에 가서 찍는 사진은 대체로 중간 이상은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뷰포인트에 올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때로 여행작가는 사진을 찍는 어떤 기술이나 노력보다는 뷰포인트를 찾아가는 그 노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진학적으로 큰 기술이 필요 없어도 여행사진은 금방금방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색감이 예쁜 소컷들도 많이 찍어두세요. 너무 큰 사진에만 힘을 쓰다가 소컷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기록용으로 찍어놓은 간판이나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을 원고에 넣을 때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해골 도자기 인형 사진은요. 멕시코 와학과에서 제가 이걸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 사지 말자 하고 결정을 하면서 그럼 사진이나 한 장 찍어두자 하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날 와학과에서 길을 잃고 너무 헤매느라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진이 몇 장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진은 정말 여기저기 엄청 많이 썼습니다. 소컷이 그만큼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행기사를 잘 관찰해보시면 소컷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특히 여행정보선은 소컷 대잔치입니다. 실제 게재된 사진들을 좀 보실게요. 네 여기는 우도의 하고수동해수욕장인데요. 하고수동해수욕장 이 사진은 약간 제가 왜곡을 준 와이드 렌즈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휘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넓어 보이게 그렇게 표현을 해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세계 최고 높이의 해녀상은 정보를 가진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스크림, 음식점, 숙소 이런 거는 다 정보 사진이죠. 소컷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에세이 안녕들 하신가의 한 페이지인데요. 이날 제가 시드니 록스에 오느라 길을 잃어버렸던 날이에요. 힘들게 힘들게 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왔더니 갈매기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마치 좀 내 맘 같더라고요. 좀 외롭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좀 외로운 게 좀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좀 투영된 사진들이 종종 에세이에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되 너무 이것저것 제약을 받으면서 힘들게 찍지 마시고요. 여전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앞으로의 영상도 응원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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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